오늘도 저희 최고위 군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진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흥 본부장 글로운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첫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가운데 저희 OCI 현대 에너지솔루션 CS 베어링 등 태양광과 풍력발전 관련 주식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신재생에너지 주식이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태양광 주식은 몇 주 전에 저희가 참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저점 잡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풍력발전 관련 주식은 좀 등락이 있었는데 자 이제 오늘의 상승이 유의미한 것인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관련 주식들의 추가 상승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가가 상승할까요? 제가 속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성훈 의사께서는 오늘도 신재생에너지 주가 상승한다. 아 긍정론자이십니다. 하창흥 본부장도 좋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X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우려가 있는지 김지훈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X라기보다는 세모에 가까운데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많이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 기본적으로 다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정부 정책 모멘텀이 실적으로 나올지는 실적을 봐야지 않은 부분이라서 다소 중립적인 의견이 절대 부정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좀 쉬어서 만약에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사도 괜찮은 매수의 관점으로 세모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저희 자료를 좀 만들어봤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 385기가와트로 전체의 거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년 동안 무려 3배 늘었습니다.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면 주가도 함께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등락이 왜 계속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게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산업고주로 언급드렸으니까 지금은 주가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OCI, 그 다음에 풍력. 일단 이게 순환 매적으로 상승을 하는 요인이 있어요. 전방에서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일단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두 개 업체가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킨게임이 마무리되다 보니 이와 같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워낙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워낙 빠져 있다 보니 태양광 같은 경우가 긍정적여지는 측면을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석유와 관련해서 유럽 국가가 러시아 쪽에 그러한 포션을 또 줄이는 부분을 언급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쪽 흐름이 좋으니까 태양광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고 그렇다고 하면 덜 오른 풍력 같은 경우도 한번 접근을 해 범직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흐름이고요.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오를 들인 이유는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내리실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오를 들였고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추격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를 더 먹을 포션을 파악을 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덜 오른 신재생에너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원전 쪽 오늘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예타 관련해서 예산안이 우리나라 확정이 되고 지금 기준으로는 2천억이 깎는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천억이 깎여 나오면 분명히 원전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흔들리는 구간을 이제 매수기회로 삼고 트레이딩하는 그 구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한 번 더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순환매가 있다. 가장 먼저 태양광이 튀었고 오늘은 풍력이고 잠시 후에 볼 폐 배터리도 이제 신재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슈가 또 정부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대장은 태양광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풍력도 굉장히 좋고 또 그 안에 원자력발전 관련 SMR 다양합니다. 하창원 본문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신재생에너지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주식에 어떤 업종이 또 특별히 좋을 것 같은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 조금 더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받게 됐을 때는 이제 바이든 방한 이후에 약간의 이런 동맹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조가 상승을 하는 것이 더 부각이 됐을 뿐이고요. 원래 이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기가 같은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구조였고 이게 이제 정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좀 곁들여서 많은 부분이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을 하면 그 안에 기업들은 이런 실적이나 이런 기업의 기본 펀더멘털 자체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후발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뭐 가격적인 매력도 자체가 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지만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풍력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이제 상강 M&T 같은 하부 구조물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유의미하게 찍히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유효하지 않을까 접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풍력에너지 관련 주식이 가장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최선호가 무엇인지 계속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상강 M&T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하부 구조물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풍력 타워 하면 이제 CS 윈드와 그 이제 하부 구조물 쪽 이제 CS 베어링이 이 대장 역할을 항상 해줬는데요. 상강 M&T 쪽은 뭐 이제 하부 구조물 쪽에서 항상 이제 부각이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도 잘 찍혔고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짧게 이런 풍력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하부 구조물 쪽에서 이제 공급 쇼티지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조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정확하게 바뀌는 이제 초입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기화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좀 주가의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순환매 구간이잖아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돌입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말씀하신 상강해민티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좋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부 구조물 부분의 기술력 같은 경우가 가장 높고 이 포션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겠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함께 그러한 종목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게 저희가 매매 기준에서 전목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10년 전 대비해서 풍력에 대한 그 부분이 7배 늘어난 건 맞는데 우리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포션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유가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올라온 데이터가 한 번 더 보인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 몇 년 전 대비해서 지금 퍼센트 효율이 늘었다. 그다음에 풍력이 10년 전 대비해서 7배 올라왔다. 이 수치 자체는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시장에서 노출되면서 이게 이전에 있던 모멘텀이 함께 중복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실적과 당장은 연결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모멘텀, 내년 같은 경우 월마다 늘어난다더라. 유럽이 얼마더, 우리나라 얼마더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결론으로 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딱 목표가 얼마, 밀류가 얼마더 증가한다. 이 구간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지금 만약에 오늘 진입한다. 그럼 목표시 얼마, 손절 얼마 이런 구간으로 잡고 트레이딩하는 매매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지훈 대표님, 트레이딩 매매를 권유하셨습니다. 이성훈 의사께서는. 앞서 산업 얘기할 때도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확인한 이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염두에 두고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지훈 대표께서는 만약에 실전 매매에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격적으로 충분히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매력이,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둘 중에 풍력이 더 싼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싼 것 같고. 그리고 숫자적인 측면에서 앞부분에 다 얘기해 주셨지만 최근에 태양광 뜬 거는 유럽에서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숫자로 치면 원래 40% 정도 2030년까지 목표를 했는데 50%까지 10% 더 추가적으로 확대한다고 했고요. 이 비중이 신재생에너지 발전하는 P455라고 해서 여기서 밝힌 게 1067인데 1236기가와트로 30% 넘게 성장을 해서 숫자가 실제 이거에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선 반영된 걸로 보이고 글로벌 풍력시장도 중국은 이미 많이 성장을 했고 중국을 제외하고도 연평균 10% 정도 전체 풍력시장의 연평균 10%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에 비해 해상풍력단에서 아까 굉장히 삼강엠이 좋게 보는데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하부구조물과 타워, 터빈 다 모두 해상풍력단에서 연평균 30% 넘게 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건 계속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글로벌적으로 정책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CS 윈드만 올해 이익단이 조금 한 2%에서 3% 정도 하락이 예상되지만 이것도 확정치는 아니고요. 그 하락 깨진 이유는 철저하게 비용단에서 베스타스 공장 인수한 인수비용이랑 생산당가가 조금 올라간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차차 안정. 이 풍력도 원자재에 조금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원자재 단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완화 효과가 조금 나오면 하반기부터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이익단에서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풍력과 태양광 중에 둘 중에 고르면 풍력이 훨씬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풍력을 매수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 주식에 대한 매력. 저희 하창원 본부장과 김지윤 대표께서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성욱 의사께서는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대표주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주는 CSB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재생에너지 주식이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폐배터리 주식입니다. 정부가 전기차에 사용된 후 버려진 폐배터리를 ESS,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MPC 주가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3% 넘게 오른 1만 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성욱 의사와 김지훈 대표께서는 호재가 있지 않다.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MPC 같은 경우는 제가 폐배터리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주가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반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폐배터리 시장을 조금 볼 때 이제 이런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아니면 특허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쪽으로 영아테크나 파워로직스와 함께 좀 부각이 되는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개화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각종 대기업들이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어지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폐배터리 쪽 시장은 2차전지 성장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이미 폐배터리에 대한 이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활용이라든지 리사이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이 산업 자체가 특정 이제 대기업들이 치고 나가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런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면 이 섹터에서는 이렇게 테마주가 형성이 됐었지라는 분명히 이런 기대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의 급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세모를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간 테마성으로 좀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모로 좀 드렸고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수급에 쏠림이 나올 때는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의 의견을 주신 저희 김지훈 대표와 이성홍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성홍 이사님. 일단 테마와 연결된 사업을 볼 때 매출이 조금이라도 일단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걸 연결해 본다고 하면 작년에 현대글로비스랑 2차전지, 그 다음에 ESS, 이 부분 특히 2차전지죠. 배터리 관련한 폐기죠. 부각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결부해 봤을 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폐배터리 사업과 함께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왠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MPC 같은 경우 그리고 모든 사업을 볼 때 저희가 테마주를 매매하더라도 꼭 재무상황, 그 다음에 재무상황 중에서 제품 및 서비스 매출 비중 이런 걸 보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MPC의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은 파레트라고 물류할 때 쓰이는 물류에 대한 공정상에서 이게 공정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연관된 사업은 제 기준에서는 크게 모르겠다는 점에서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 주식이 테마를 론에로 하고 싸냐 비싸냐 이걸 론에 볼 수 있겠는데 작년 수준으로 한 순이익이 한 260억 정도에 현재 시총이 한 3천억 이게 통상 물류에 관련된 파레트 사업 부분에서 포션을 준다고 하면 크게 싼 구간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첫 번째 주요 사업 부분에서 보더라도 주가는 싸지 않다. 근데 테마로 봤을 때는 실적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연관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현대 길로비스와 협업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 부분은 폐배터리와 연관성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다. 시장의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매출의 비중 자체는 폐배터리와 연관이 없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게 낫다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된 결론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NPC라는 회사가 물류회사라는 쪽 물류 관련된 회사라는 것밖에 몰라서 폐배터리가 실제 매출로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성우 의사님 의견에 너무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폐배터리가 당연히 쓰이는 배터리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교체 수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보고 있고 완성차 업체에 기본적으로 배터리 업체들, 셀업체, 셀단에서 LG에너지솔리존, 삼성, SDI, SK온이 이미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연계 기업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CNG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PM그로우 같은 회사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아션드라는 회사랑 다 조인을 해서 하고 있고 LNF나 대표적인 에코프로비엠 회사도 다 자기네 밑단 자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나라 폐배터리에 딱 리사이클을 하는 회사는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상장될 예정이니까 그 회사가 얼마의 밸류를 받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굳이 딱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그 리사이클이라는 미국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게 전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고 순수하게 폐배터리 관련된 것만 보겠다고 하면 그래서 폐배터리 전체 시장 자체가 20년에 한 15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 377기가와트시로 한 20배 가까이 상승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25년부터 교체 주기가 6년에서 7년인데 20년에 나왔던 이제 그 초창기에 나왔던 배터리가 교체 수기가 돌아오면 분명히 이 전기차 산업 성장과 같이 갈 거는 분명한다고 보이고 결국은 이제 원재료 리사이클의 수급의 핵심은 원재료 조달인데 스크랩하고 사용한 배터리인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캐펙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GM이라든지 완성차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 업체랑 조달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랑 조인트벤처 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회사는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초입이라기도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것이 말의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NPC의 상승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게 보는 측면이 있고 성일 하이텍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폐배터리 관련 대장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폐배터리에 대해서 세 분 모두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엄청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정말 안 좋나? 그렇게 만약에 몇 년 후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면 2차 전지나 수소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 라는 의문점을 주셨는데 좀 구조가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도입기 때 주가가 두 배 뽑았다가 제자리에 왔거든요 그때 다 좋다 했습니다 NCM, NCA 이게 획기적으로 니켈과 이런 혼합을 통해서 2차 전지 전방이 차차차하니까 좋아질 거다 그건 없던 도입기는 주가가 그렇게 뽑고 일단 제자리에 오거든요 폐배터리 시장 좋은 거는 명확해요 그다음에 쌓여있는 것도 일부 있고 전방이 커지면 2차 전지단의 배터리가 쌓여가는 단계에서 분명히 실적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먼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옥석을 가리기 통해서 그때 또 다르게 시세는 분명히 여기에서 다르게 날 겁니다 전방 시장이 아주 커요 70조 이상의 시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전에 말씀드린 재령과 함께 결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지금 분명히 플레이할 수 있는데 좀 더 시장과 대비해서 효율적 이 효율이라고 하면 더 수익이 위로 열려있는 구간에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 되는 산업은 아니지만 그 타이밍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에 현재의 도입기 단계에서 주가가 한 번 뽑은 상황이다 보니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있을 때 보는 게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기에 기대감으로 가던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자 앞으로 한번 옥석을 함께 가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저희 로봇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일손이 달려서 미국 기업들이 로봇 직원을 40% 늘린다고 하죠 그리고 지방선거에 의해 우리 정부에서도 각 산업별 육성 정책이 나오는데 역시 로봇 산업에 관심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좀 탄력이 둔화된 감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로봇주 유진로봇과 휴림 로봇 플러스 3%인데 아 탄력이 둔화됐군요 로봇 주식들이 이런 특징이 있죠 가장 강력한 테마인 만큼 등락도 좀 빠르게 나옵니다 정책주의 핵심일까요? 많이들 지방선거 이후에 관련 주식은 뭐가 있을까 찾으실 텐데 세 분의 의견은 하창원 본부장은 핵심이 맞다 저희 이성훈 이사와 김지훈 대표께서는 아니다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질문이 핵심이라는 거는 아니었고요 이제 좀 정책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일단 저는 로봇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도 이제 이런 고깃집이나 뭐 이런 좀 가평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닭갈비 먹으실 때 기계가 좀 많이 와서 배달하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될 텐데 그만큼 서비스 쪽에 대한 수요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의 핵심은 저는 원전이랑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로봇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특히나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사실 실적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성장기로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눈으로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달해주는 그 기기가 하나당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걸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서 로봇에 대한 이런 활용도들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이미 주가에 굉장히 많이 소급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얼마나 빨리 좀 뒷받침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좀 같이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냥 메타버스랑 NFT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그에 따라서 좀 주가가 소급해서 올랐을 때 이제 뒤이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대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로봇주들도 이런 앞으로 고부가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더 유지는 되겠지만 그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좀 주가는 꼬꾸라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계약이고 앞으로 이런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기대감 드론이라든지 최근에 UM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4차 산업에 대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휴림 로봇이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요 2평선, 21선이라든지 이런 중요 라인을 설정을 하고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주식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후성을 좀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도 후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고 금요일날 27,45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죠? 금요일날 후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주가 급등락이 황당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7% 급등하더니 급락세로 전환해서 9% 하락했고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돌아서 하루에 무려 16%의 주가의 갭이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까지 터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런 급락은 사실 회사에 대단한 펀더멘탈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아는 한 후성에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엄청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 건가요? 자 오늘 바다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턴할 기회일까 세 분의 의견이 모두 엇갈립니다 김지훈 대표는 턴의 기회가 맞다 그리고 이성웅 이사와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김지훈 대표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후성 관련된 이슈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그냥 후성의 본질적인 측면만 봤을 때 후성은 일단 실적은 좋거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한 8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이익단에서도 일단 숫자만 보면 1500억 가까이 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 PER 수준도 한 15배 수준으로 현재 주가로만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는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적자였던 반도체 특수가스 쪽에서 중국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유럽 공장의 공장 증설, 신설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계속 하방을 나오게끔 만들었던 중국에서의 LIPF6 가격 하락 그러니까 판가 하락이 너무 좀 과도하게 시장에서 반영된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도 하반기에 이 판가가 좀 기존의 업체 그러니까 로컬 업체 대비 40%에서 50% 정도 낮은 가격 수준을 이미 유지했기 때문에 당장 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래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LIPF6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의 금뜩나게 황당하게 있었던 것이 숏키즈와 동시에 또 다른 숏플레이가 있지 않나라는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또 공매도에 워낙 주가가 휘둘리기 때문에 후성과 같은 커다란 기업에 이런 수급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사과연치가 좀 않았는데 저희 김지훈 대표께서는 펀더멘탈 측면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 주셨고 이성훈 의사께서는 경계의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후성을 트레이딩할 때 통상 중국의 LIPF6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보고 많이 트레이딩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에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의 포션의 얼마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저희가 보고 많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내려왔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1분기 실적만 감안하면 지금 안 비싼 구간 대려 싼 구간이거든요 연간 환산 실적을 감안했을 때 근데 이게 금요일에 확 빠졌어요 그렇죠 이게 30만 톤이라는 기준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 전에 있던 중국의 가격 자체가 빠지면서 그 가격이 빠지기 이전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최근에 흐름상을 보면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한 번에 고점을 넘지 못하는 흐름상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 이와 같이 받치지 못하고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급적인 영향이 함께 이와 같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의 데이터 자체의 영향 자체는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 이게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과연 2분기, 3분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이런데 우리 예상이 너무 높지 않을까 해서 나온 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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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그런 해석으로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그렇다고 하면 펀더멘탈 좋잖아요 지금 좋은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 생각 자체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분명히 저가는 형성돼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27일에 그러한 거래량을 수반한 하락이 나왔을 때 V자 반등이 못 나오면 여기에서는 횡보를 하는 구간 또는 그 구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하는 게 낫지 지금 펀더멘탈이 좋고 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지금 바로 매수 그렇게 하면 주가가 기거나 한 단계 레벨 다운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까요? 김지윤 대표께서는 펀더멘탈 분석을 해주셨고 이성훈 의사께서는 수급까지 고려한 최근 가장 첨예한 이슈와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당분간은 좀 급한 반등은 어렵겠다라는 의견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마지막 주제는 LS입니다 LS의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서 오늘 7% 넘게 오른 6만 6,200원 지난 2월에 4만 7,250원이었는데 두 달, 이게 몇 달 사이인가? 거의 세 달 정도 사이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지주사도 봤었고 지주사가 장이 빠지면 또 지주사가 각광받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동박 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이 호재가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LS의 주가를 함께 볼까요?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은 하창흥 본부장과 김지윤 대표께서는 좋다 이성훈 의사께서는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다는 견해이신데 하창흥 본부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LS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동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걸리는 부분은 하나죠 구리 가격이 조금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근데 앞으로 구리에 대한 이런 수요는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때 앞으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리 가격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조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군요 일단은 상장사 주요 상장사 LS전선 아시아도 최대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일단 상장사 관련 기업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좀 순항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있고 지수사 중에서 LS라든지 SK라든지 일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이 뭐 이제 전기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산업 사이클이 다시 조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움직임으로 가게 됐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 의견 드렸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일단 LS 엠트론 밑에 동박 자회사를 갖고 있다가 3천억에 매각했거든요 너무 잘못한 것 같고 너무 안타깝고 다시 산다고 하는데 엄청 비싸게 살 거예요 그리고 차입비용이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권에서 대량 조달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전기차 확산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 송배전망 관련돼서 핵심이 전선하고 전력기기인데 이거 당연히 수혜받을 것을 보고 있고 자회사들이 말씀 주신 대로 LS 전선 아시아는 아시아권에서 뭐 글러블 탑3 안에 들 정도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자회사가 그 실적을 좋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실적 모멘텀도 LG나 다른 삼성 물산 대비는 더 훨씬 가시적을 보고 있고 이 LS 전선이 북미하고 유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시아 쪽에서 해외에서 성장 모멘텀이 계속 나오면 신재생과 전기차와 같이 가는 좀 숨겨진 지주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의사께서는 어떤 면에서 세모 의견을 주신 겁니까? 지주사의 개념으로 보자면 싸요 싸기도 하고 어제 뭐 LG그룹의 그런 주주 정책과는 논외로 지금 뭐 지주사들이 약간 싸고 그 다음에 그룹의 내용 그러니까 그 LS 지주에 연결된 기업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연결해서 그 동박사업에 대한 얘기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 재평가 될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모를 한 건데 3천억대 팔았던 걸 지금 다시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산다는 게 회사결정이 좀 아쉽다 네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주식이랑 비슷해요 주식도 팔아놓고 다시 오르면 또 비싸게 사서 물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결정이 아쉽기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인수하는 데에서 적정 가격을 잘 받으면 좋은데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공고하게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에서 좀 신사업 같은 경우를 더해진다고 하면은 당분간 뭐 금융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보니 저는 세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주사로서 지금 지주사 싼 것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 싼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더해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워낙 인플레이션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보니 이러한 영향이 있는데 다만 이제 동박사업에 대해서 LS의 프리미엄을 지금 준다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보니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LS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갑자기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올려주고 계셔서 일진 그룹주들을 좀 보고 마무리 지으시죠 저희 다음 프로그램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진 그룹주들 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드디어 매각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틀 연속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가 플러스 9% 그리고 일진 홀딩스가 어제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자 지금 일진 그룹주들의 주가를 좀 보여주실까요 1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진 홀딩스는 최고가 부근에 근접을 했습니다 자 이 주식들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의 본격적인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지훈 대표님과 일진 그룹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걸 여쭤봤더니 화면에 그대로 나가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성훈 이사님하고도 심각하게 토론했던 주제인데 어디에 팔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훈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저는 롯데나 SK나 이런 관련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사무펀드에서 팔리는 게 경영참여형 사무펀드의 PEF에 팔리는 게 훨씬 나아보이고 펀더멘털 측면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지금 유럽발로 이미 스페인의 공장 세워가지고 스페인의 공장 나온 부분이 2024년도부터 매출 반연될 것으로 보고 있고 1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 했고 결국은 인수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진 머트리얼즈 이거 팔리는 거 절대 부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것 같고요 부정적인 이슈? 아니다 홀딩스 접목에서 보자면 지금 반응을 해서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데 홀딩스는 신규 매수 아니고요 일진 머트리얼즈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전에 한번 빠졌었잖아요 빠졌다 보니 빠지는 구간에서 근거 같은 경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왜 반등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일진 홀딩스보다는 일진 머트리얼즈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팔리는 주체가 주식 시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저희 이거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저희 5월 PMR 제조업 지표가 나왔네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기 하창원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글러움 파트너스의 이성웅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